전주 동부교회가 14일 설립 9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교회의 90년 역사가 담긴 기념집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음악회에선 전주 동부교회 권사중창단과 남성중창단 등 여러 출연진이 찬양을 선보였고 성도들과 전주 동부교회 출신 음악인들이 가야금과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첼로, 이중주 등 다양한 연주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 김종철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와 감사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